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에솔입니다 네 넥스트칩의 상장일 체크포인트 같이 보는 영상인데요 내일 상장은 아니고요 7월의 첫 거래일 낙시작을 장식하게 되는 종목입니다 최근 버만 퓨어셀, 레이저셀, 위니아일드로 인해서 완전히 시들어버린 공모주 투자 심리가 좀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그 여부가 바로 넥스트칩의 상장일 성과에 달린 것 같아요 자 공모가는 13,000원이었고요 배정은 대신증권에서 받았으니까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요 대신증권의 이번 배정과 관련해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칩 청약 시 5,4,6입의 적용을 받는 구간 제가 따로 표에 작성을 해뒀는데 이번에 발생한 단수주로 이들 구간에 모두 배정을 하는 게 불가능해서 이번에는 6,4,7입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참 참신하네요 가온칩스 때 최대 청약자부터 우선 챙겼다 차별이다 라고 했더니 이런 방식을 새롭게 적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9,000주, 12,500주, 3만주, 5만7,500주 청약자들은 소수점이 0.6대라 6,4,7입에서는 탈락하게 되는데요 그나마 남는 단수주가 꽤 있어서 이 중에서 소수점이 높은 3만주 5만7,500주 청약자들을 대상으로 우선 추가적으로 배정을 진행했고 그리고도 남은 단수주는 차순위로 소수점이 높은 12,500주 단위의 추첨을 통해서 배정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비례 배정을 그래서 12,500주를 청약한 분들 중에서는 비례 3주만 받은 분들도 계시고 4주까지 챙기신 분들도 있겠어요 아무튼 6,4,7입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또 꺼내 들었다는 거 대신증권을 청약할 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고 가성비 청약하는 게 쉽지는 않을 듯 합니다 네 그러면 넥세트집 배정 내역부터 이제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우리 4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이 없었기 때문에 미달이 발생할 일이 없었고요 배정은 깔끔합니다 기관 투자자 75%, 일반 청약자 25%로 배정이 됐어요 기관 투자자 미나비뿐 없었고요 최종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22.66%로 올라갔습니다 수요 예측 때 11.58%였는데 2배 가까이 높여서 잡아주기는 했어요 3개월 비중이 9.09%로 가장 높고요 그다음 6개월 순서입니다 장기간 확약 비중이 높은 건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래서 최종 확약 비율을 적용하면 유통가능 물량은 33.23%까지 조금 감소하고요 금액으로 계산하면 751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유통시총 규모가 좀 커요 그리고 기존 주주 비율이 20.82%로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또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장일에 매각 가능한 주차별 비중을 보면 기존 주주 비율이 62.64%로 가장 높아요 그다음 국내 기관, 그다음 일반 청약자 순서입니다 그렇다면 기존 주주는 누구인가? 대부분 다 벤처 금융들인데요 재무적 투자자들인 거죠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중에서 매각이 제한되는 물량보다 유통 가능한 물량이 2배 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상장일에 차익 실현에 나설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보여요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최종 확약 비율은 22.66% 유통가능 물량은 33.23% 기존 주주 비율 20.82%로 높은 편 유통가능 금액도 751억 원으로 조금 무거운 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수요 예측 결과는 좋은 편에 속했죠 특히 공모가 밴드 상단이 11,600원이었는데 신청 가격 분포표에서 13,000원 이상을 제시한 비율이 92.24%로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상단에 초과한 가격 13,000원의 공모가가 확정이 된 거란 말이죠 기관들이 이렇게 올려 잡아놓고 설마 위니아에이드 같은 결과가 또 나온다면 이거는 정말 문제가 큰 겁니다 그렇지는 않겠죠 아무튼 수요 예측 결과나 최종 확약 비율 일반 청약자들의 관심도 이런 것들은 나쁘지가 않았는데 유통 시총과 기존 주주 비율이 좀 아쉬운 종목이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선 유통 시총 700억 원대에다가 포커스를 좀 맞추고 나머지 수요 예측 경쟁률과 확약 비율이 적당히 높으면서 기존 주주 비율이 20% 이상 존재하는 그런 최대한 조건이 좀 비슷한 공모주들을 뽑아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지트로닉스, 딥노이드, 오비고, 뷰노 정도가 나왔어요 이지트로닉스는 그나마 최근 공모주인데 딥노이드, 오비고, 뷰노는 상장한 지가 꽤 돼서 아주 적합한 비교군이다 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요 그래도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2022년 공모주인 이지트로닉스의 상장의 성과를 보시면 고가 기준으로 38%밖에 못 찍었어요 근데 이지트로닉스는 스코넥 엔터와 동시 상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수급이 스코넥 쪽으로 완전히 쏠렸었죠 그 부분을 감안한다면 그래도 괜찮은 성과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독 상장이었다면 더 올라질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 밖에 나머지 종목들은 70% 이상을 기록해주기는 했었어요 고가 기준으로 상장일 근데 최근 분위기는 저때와 완전히 다르기는 하죠 자 넥스트 칩 단독 상장 일정이기는 한데 요즘 공모주 성과가 좋지 않아서 70% 이상을 기대하는 건 조금 부담스럽겠고요 그나마 자율주행 테마라는 부분에 조금이나 기대를 걸어보면서 한 50%에서 60% 정도는 올라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져봅니다 여기까지 과거 비슷한 조건의 공모주들의 성과를 참고해서 목표 수익률을 한번 잡아봤고요 이번에는 이론적으로 계산해본 주가는 어느 정도 수순일지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계산했느냐 2024년 예상 순이익을 30% 할인율로 현가화한 수치 투자설명서 그대로의 순이익을 적용했어요 다른 기업보다는 넥스트 칩의 미래 추정치는 어느 정도 메이드가 된 현재 개발을 진행 중이거나 수주 계획이 있는 것들이 꽤 많았어서 그래도 쓸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다가 비교 기업들의 평균 퍼를 곱해서 평가시총을 구했는데요 비교 기업에는 투자설명서 상 플러스 모트렉스와 퓨런티어까지 제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두 종목도 대표적인 자율주행 테마에 속하니까요 그리고 퓨런티어는 22년과 23년, 24년 추정순이익을 현가화한 평균을 적용해서 펄을 계산했습니다 이것도 퓨런티어의 투자설명서 그대로 쓴 거예요 그러면 평균 퍼는 24.76배로 계산이 되고요 이때 주당평가가액 17,265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공모가 대비해서 플러스 33% 정도의 수준인 거예요 사실 막 추정치가 난무한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 수치를 참고해서 기대수익률 하한을 한 30% 정도로 잡고 50% 이상 올라주기를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상장일 전략을 좀 세워보기 위해서 최근 괜찮았던 공모주 몇 개의 상장일 분봉 차트부터 살펴볼게요 가온칩스, 사실 100% 이상도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었는데 시초가는 72.5%에서 출발을 했고요 단기간에 쭉 밀렸다가 두 차례에 걸쳐 밀어 올리면서 고가 기준으로는 118%를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밀리면서 94%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자 범한 퓨얼셀은 시초가가 매우 부진했습니다 2.5%로 출발했어요 그리고 초반에 쭉 또 빠지면서 공모가 근처까지 내려왔다가 오후 1시까지 야금야금 계속 올렸습니다 고가 기준으로 31%까지 그리고 다시 밀리면서 종가 20%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레이저셀은 시초가 30% 수준에서 출발 얘도 초반에 쭉 밀렸다가 다시 올리면서 고가 기준으로 46%를 찍고 10시부터 장 마감때까지 계속해서 하락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참고해서 좀 러프하게 전략을 세워보자면 시초가가 10% 미만으로 출발한다 범한 퓨얼셀처럼 너무 부진하다 그러면 제 기준 30% 정도가 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볼 것 같습니다 반면에 시초가가 50% 이상으로 출발하면 장극 초반에 바로 시장가 매도하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기는 하고요 매도 시기를 잠깐 놓쳐서 단기간에 쭉 흘러내려 버렸다 그러면 적어도 9시 30분까지는 다시 지켜보고 어느 정도 회복한 선에서 매도를 할 예정입니다 혹시 가온칩스처럼 오후짱까지도 쭉 더 올릴 가능성은 없을까 근데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절대 답을 알 수 없는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통시총이 크면서 기존 주주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장 마감때까지 높은 수익률을 계속 유지해주기는 다소 어려운 조건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사례들이 그랬거든요 표에는 최근 공모주들만을 기록해놓기는 했는데 범한 퓨얼셀, 레이저셀, 미니아 에이드 모두 유통시총 규모가 꽤 되고 기존 주주의 비율이 높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은요 종가까지 어느 정도 선을 계속 유지해주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변수는 늘 존재하기 때문에 확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아무튼 그래서 넥스트 칩이 시초가든 아니면 밀렸다가 다시 올리는 순간이든 어느 정도 목표한 수익률 근처까지 바로 와주는 게 가장 좋은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시초가가 높게 형성되는 게 베스트겠고요 시초가가 매우 부진하거나 장 초반 주가가 쭉 밀리거나 하면 그래도 이론적으로 계산해본 주가나 과거 사례를 통해 살펴본 기대 수익률이 아주 낮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게다가 자율주행 테마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다가 일정 수준에서 매도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서 일정 수준은 저마다 정해놓은 목표치가 되겠죠 모든 내용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판단 하에 당일 상황을 보면서 잘 바로바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넥스트 칩이 7월의 첫 상장 종목이 되다 보니까 분위기를 좀 확 반전시켜줄 만큼 그런 좋은 성과를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인사드릴게요 편안한 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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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안한 밤 되세요